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부자를 부러워한다면 혹시라도 그가 가진 돈일 테고 그 사람 자체를 담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권력자 또 괜찮은 외모를 가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깐 반짝이는 그 무엇이 좀 괜찮아 보였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력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좋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신앙 안에서 매력 있는 한 사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리뽀 교회에 추천한 에바 브로디도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가 주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데 에바 브로디도를 빌리뽀 교회에 추천하면서 정말 이와 같은 자는 존귀히 여겨라 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중복되기도 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빌리뽀 소에만 나오는 다른 인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의 뜻은 사람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헬라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인데요 또 하나 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에는 매력적이다 매혹적이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살펴보니까 참 정말 믿음 안에서 매력적인 신앙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성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찾아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더 나아가서 온 교회 공동체가 그를 인정하고 정말 그는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존귀여김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에바 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직원인명주일 사람을 세우는 주일이니까 매력적인 이 에바 브로디도의 모습을 살피면서 한번 나를 비춰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 25절을 보시죠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좀 긴데 설명을 하면 우선 에바 브로디도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선도인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준비한 그런 선교 헌금을 지금 로마의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전달한 전달자였습니다 단순히 선교비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는 실제로 홀로 있는 그 투옥 중인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도록 보냄을 받은 그런 인물이죠 또 바울이 흔히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빌립보소, 콜로세서, 빌레몬소 이 옥중서신을 그 옥에서 쓰고 그걸 교회에 전달한 전달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았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비보를 듣고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다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늘 그랬잖아 측은히 여기며 그저 기도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아파하고 기도도 했지만 선교 후원금을 모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능동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는 그 선굽이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할 전달자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먼 길이고 쉬운 길이 아니고 자기 들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아드리아해를 건너 이탈리아까지 가야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내려놓는 용기와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했고 또 이런 비중 있는 일을 아무에게나 시킬 수 없었잖아요 누구도 쉽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바로 이 일에 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충분하죠 이런 비중 있는 일에 특히 돈을 맡기는 일에 정말 자기 삶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되는 이런 일에 산뜻 나서고 교회가 그의 충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맡겼다면 뭐 끝난 거죠 이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어 그렇게 확신한 적임자가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회개할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설명이 필요한가요? 물질은 강한 마력이 있어서 자주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근데 이런 일도 기꺼이 맡겼지만 선교비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옥바라지까지 하려면 더 많은 인내와 헌신이 필요했을 텐데 그는 그 일을 넋끈히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좋아서 인정하면서 나의 형제요 전우요 동력자였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믿을 만한 사람 충성된 사람 여러분 저도 오래 교회 일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직장의 CEO나 여러분이 일을 향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 번 맡기면 끝내주는 또 내가 말한 것보다 한 걸음도 전투를 살피면서 일을 해내는 사람 몇 번 점검을 하고 나면 안 해도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해피해요 교회 안에 이런 가정이 다섯 가정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또 누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건 단순히 그의 헌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모델이 되잖아요 어리벙벙한 사람들이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아니 저렇게 충성하는 거구나 좌표가 되고 본맞는 사람이 생기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섞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 한 사람의 온전한 충성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가 점점 늘어나고 보금어디는 사람을 통해 더 확장되고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바보로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보로 얼마나 깐깐한데 그를 개꺼이 전우요 향제요 동력자로 추천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런 이유로 그는 로마에 갔고 로마에는 그 지방 특유의 풍토병인 열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여러 번 겪으면서 면역이 되고 나름대로 견딜 힘이 있겠지만 엄 좋은 이방인들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보를 도우러 갔다가 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 일이 전달 전해지면서 바보를 자기도 걱정하고 기도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빌리포 교회 성도들도 그를 파송해놓고 얼마나 걱정이 많아서 기도했겠습니까 에바브로 자신도 기도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 있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보를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외로운데 더 많이 도움받고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그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걱정하고 또 성교사인 그도 고향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누구에게나 그랬듯이 그래서 자기 필요보다는 교회를 생각해서 또 성도들에게 에바브로 디도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25절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에바브로 디도의 정말 매력적인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눈에 띄는데요 30절이에요 꼭 같이 나누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찬이에요 바브리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에바브로 디도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잖아요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했다 이러면 열심히 했다는 뜻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깐깐한 사역자가 그를 향해 정말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단어 헬라우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파라볼류마이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파라는 곁으로라는 뜻이고 볼류마이는 던진다라는 뜻이니까 곁으로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도박 용어라고 합니다 도박사들이 돈을 걸고 자기 전부를 던져서 주사회를 던지는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라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그저 등 떠밀어 가고 일을 맡겨서 일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이 부름받고 막혀진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던져서 올리내고 이게 그 깐깐한 바울이 보기에도 느껴진 거예요 자기도 인생을 결혼하고 다 던졌는데 어지간한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의 자기 헌신 자기 드림 그게 정말 온전했기래 그는 그 사실을 기껏 인정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단어를 들어서 그의 충성과 드림을 표현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팍 뒤집어 엎듯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 인생을 온전히 들인 이런 한신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어제 우리 팀장 모임 금요일 날 잠깐 하면서도 제가 실력이 있느냐 없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좀 실력이 있더라도 전력 투구하지 않는 거 저는 정말 싫어하고 못 견뎌 실력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힘 빼거든요 사실 능력이 많고 적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좀 설명하면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에 열을 더하나 이를 더하나 결과는 무한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하나님 앞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개인의 능력 무슨 재능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계산에 늘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어떻게 겸손하게 나를 적당기가 아니라 온전히 쏟아서 그분의 손에 붙잡혀 일하느냐 하는 것 이걸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분 얘기를 몇 번 했나요 제가 이름도 알고 싶고 최근에 어떻게 지내는가도 알고 싶어서 어제 저희 모교의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분이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였죠 토요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 이상을 못 알았는데 그건 또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교회를 섬길 때 저희 모교의 대구 서문교회라는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신학을 한다고 한 부서를 조금 맡아서 오후에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청년 회원인데 싱그리고 나이가 조금 두신 분이신데 많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노초녀가 많던 적은 아니니까 이분은 저희 서문교회가 속해 있는 모교의 부근에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이분이 주일 학생이 90몇 명이었어요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주일 학생들을 전도하고 케어하는데 다 들였어요 이분이 분반 공부하는 그 분반 공부반이 제가 맡았던 소년이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세상에 새가족 영접실이었습니다 꽤 넓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이반 분반 공부 반이었어요 제가 이 장면을 자주 보았죠 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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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모교회가 속했던 대한민국 장노회 경북 노회에서 매년 상을 주고 유례가 없는 분이니까 20년 근속 시상부터 시작해서 상을 휩쓰는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90명 안 되면 교사 때려치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교사가 맡아서 해야지 뭐 교사도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일을 정말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 인생을 다 던지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아팠던 게 뭘까요? 이 예를 찾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당연한 사람 천지인데 안 된다 한국교회는 어렵다 주일학교 원래 줄어들었다 그래도 우리는 많다 이런 소리하면서 빠지고 도망가고 면피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지금도 자기를 던지는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례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테레사 소녀 이야기를 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시험 받는 일꾼들이 꼭 90명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바브로 디도는 빌리뽀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고 온몸에 병이 나도록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한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래서 25절 중반절에 보면 바보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 이 표현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었으면 굉장한 표현이 군사됐다는 이 표현 자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했을까 우리만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개인 일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자기 사업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보금을 위해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으로 빈틈없이 자기를 던질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는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와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저 교회 다니는 교회 견디는 법을 익힌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보금과의 만남, 경험, 체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보금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3장 16절에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이 구절을 꾸렸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무시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목회다 중에도 목사가 막 설교자라고 유명해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 모습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원색적인 보금을 전하는 일이 좀 초라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보이지만 보금의 능력을 못 놨을 때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많이 반복했죠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왜요? 아무리 큰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대통령 아니라 우 할아버지를 해도 죄를 가지고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영별인데 이 구조를 이 절망과 불행을 끝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보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보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진짜 이 보금과 터치를 했다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내가 경험한 이 보금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말하면 그 보금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보금의 은혜를 주신 건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보금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빚진 자로 주어지고 전달해야 될 보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신 건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주의 숙여 받은 사명군 은혜의 보금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가 신학하면서 성경책 앞장에 썼던 글귀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이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는데 이 바울이 쓴 이 편지에 사실은 19절부터 한 달락이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소에 추천하는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디모데를 먼저 추천하고 그 다음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했습니다 디모데는 사실은 전문사입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오늘 이 주일에 맞아서 선정을 했는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루수드라에서 보금을 실제로 전해서 그 보금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읽지는 않지만 읽어보시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데려온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보금을 전해서 보금으로 낳은 연령차도 나지만 그래서 둘의 관계는 늘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좀 설교의 중심이었을까 봐 살짝만 말씀드리는데요 22절에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 정도인데 적어도 디모델은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였다 제가 그랬잖아요 새벽에 너무 걱정한다고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더니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듣겠다고 난 네가 내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내 나라 사람이 아니네 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너 맨날 계산하고 말이야 네가 무슨 내 나라냐 혹시라도 제 노후가 교회에 걷기는데 야 인마 실력도 없는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네가 계산해서 왔냐 아니요 내가 네 노후다 인마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맞닥뜨린 자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디모데가 그랬듯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듯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지만 복음의 동력자 복음 안의 교제 선교지를 함께 누비고 한용훈 때문에 함께 울고 제 제자들이 저와 관계가 전 인간적으로 잘 못해요 여전히 끈끈한 게 이런 것들입니다 청년 시절에 그 아이들 저도 전혀 금방 신앙해서 정신도 없는 시절에 함께 캠퍼스를 다니고 조폐공사도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 모두 복음의 동력자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리스토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요한 뇌실레의 얘기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많이 들었죠 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고 그런 사람 100명만 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꿔놓겠다 그들이 성직자든 평신도든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을 흔들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문제가 없는 곳은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임명자들도 제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의사 사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일을 맡긴다는 거 비중 있게 봤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 한다고 무슨 교회가 큰 유익을 받을 줄 아는데 아니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착각 시계를 귀 가까이 내면 시계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건 착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찬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교회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에 나를 한모통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감사하고 나 없어도 또 누구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넉넉히 했을 일을 내가 할 뿐입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가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사역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같은 디모데 같은 사람의 수고 헌신 때문입니다 빌리포 교회가 왜 그렇게 은혜롭고 풍성한 교회로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복음에 헌신된 일은 존재한 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합시다 실제로 우리는 내 일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존경한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예수의 일에 복음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삼층천을 맛보고 온 손만 되어도 낫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왕에 믿는 예수 어차피 주의 일을 할 바에는 에바브로 디도처럼 마지 못해 아우 맞긴 일이라서 목사님 제가 정말 시간도 없는데 제가 이제 1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 이렇게 능력이 아니라 무한대의 힘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힘을 쓴다고 그 힘이 11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진짜 매력이 뭘까요 인간적인 그 무엇 아닙니다 정말 해야 할 일에 자기를 던져서 집중해 있는 사람 여성들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 보면 많이 나오는 그 1, 2위 중에 뭐 유머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뭘까요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외모를 뛰어넘어 신장을 떠나서 자기 일에 한 번 빠진 사람이 너무 멋있었다 근데 그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인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한 번 빠져 있는 그 일이라면 얼마나 매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는 온 성도들 눈에 그렇게 비춰진 인물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슨 일일까요 복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성교회는 정말 단임 목사도 별로 실력 없고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본질적인 사역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왔다는 것 물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래요 아름다운 동력자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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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